사랑하는 메간스 액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송영영 김성현입니다. 자 제목이 N수 슈퍼 초 대박 날 거예요. 내가 이렇게 썼는데 물론 제가 이제 N수행들을 위해서 바로 전 퀘스트 때 장수생 퀘스트 해가지고 우리 특히 이제 3수 이상 3수, 4수, 5수 장수생들은 사실 멘탈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웬만하면 다시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좀 멘탈 관리부터 하고 그 다음에 좀 시작해보자 라는 퀘스트를 한번 올렸었어 많은 학생들이 봐줬는데 혹시라도 지금 장수생들 중에서 안 본 사람들은 그 퀘스트 먼저 좀 봐주면 너무 좋겠고 자 어쨌건 선생님이 일단 이걸 찍는 시점 자체는 아직 수능 성적표가 나오지 않은 시점인데 이 퀘스트 자체는 이제 이걸 올리고 한 며칠 있으면 바로 수능 성적표가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쌤 경험상 매년 보면 수능 성적표가 딱 나오는 날부터 이제 N수를 막 결심하는 학생들이 막 엄청 나오거든 그리고 이걸로 막 어떻게 저 어떻게 하면서 속상해하고 그러니까 이제 퀘스트를 내가 찍어서 올리려 하는데 제목 그냥 이왕 그래 N수 시작하는 거 여러분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하면 슈퍼초 대박 날 거야 알겠어? 그래서 2026 수능 때 진짜 지금 이 성적표 받고 눈물 나고 속상하고 아 내가 이거 다 씻어버리고 진짜 내년 이맘때는 내년 이맘때 이 시기에는 성적표 받고 와 내가 내가 어떻게 1111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너무 기분 좋은 그 시기가 올 거라고 믿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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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그렇게 한번 그렇게 할 거야 그치? 우리 그렇게 할 거야 근데 그러려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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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하기 전에 왜 우리가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죠 올해 그래 왜 잘 안 됐을까 왜 내가 점수가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지 점검해야지 그치? 그래야 우리 진짜 2026 수능에서 슈퍼초 대박 날 거 아니야 맞죠? 자 그럼 이제 한번 이 얘기를 조금 한번 좀 해볼게 먼저 첫 번째 짠 이거 뭐예요? 이 롯데월드 타워야 그치 알죠? 롯데월드 타워 이거 제2롯데월드라고 불렀는데 요즘에 롯데월드 타워라고 부르더라고 여러분 이거 공사기간이 5년이었어 5년 쌤이 이 근처 살거든 이 근처 살아서 이거 내가 처음에 다 부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올리는 것까지 내가 다 봤어 다 봤는데 근데 기억나는 건 이거 다 부시는 데만도 진짜 오래 걸렸고 그 다음에 이제 바리케이트를 딱 쳐 바리케이트 시작 우리 아파트 같은 거 지울 때 어때? 바리케이트 빡 치잖아 쳐놓고 내가 기억나 여기에다가 엄청 백몇천짜리를 짓는다 그래서 아 그래? 그럼 지나갈 때마다 맨날 어떻게 생겼나 어떻게 생겼나 구경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3년 동안 3년 동안 뭐 했다는 줄 알아? 5년 공사기간 중에 3년 동안 뭐 했다는 줄 아니? 땅 팠대 땅 다이너먼트 같은 거 뻥 터뜨리고 터뜨리고 포크레인 퍼내고 퍼내고 땅 팠대 땅 건물의 높이는 누가 결정짓는다 인 줄 알아? 얼마만큼 땅을 견고하게 더 깊이 팠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높이가 결정된대 다시 말하면 땅 파지 않고 건물 올린 건 3층짜리 이상 못 올린다 그러더라고 3층짜리 정도는 그냥 올려도 되는데 3층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무조건 땅을 파야 돼 땅을 얼마나 깊이 견고하게 파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높이가 결정된다 그래 우리 이거 아니더라도 아파트 같은 거 공사하는 거 많이 봤잖아 우리 아파트 공사하는 거 지난해 되면 어때? 이렇게 바리카이터 같은 거 딱 쳐놓고선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그렇지? 안 보이고 계속 저거 언제 짓는 거야? 뭐 이러면서 올해 말에 완공된다는데 뭐 이런 말 하면 그런데 올해 초가 돼도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땅을 파는 기간이 원래 오래 걸리는 거야 그 얘기 한 번 이거 저번에 한 번 짓는 건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 거나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봤더니 이 땅 파는데 위성으로 위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판대 왜냐하면 이게 워낙 견고하게 파야 되는 거니까 위성 사진을 막 찍어가면서 이게 똑바로 파 내려가는지 근데 이거 파는 게 생각을 해봐 그 밑에 막 그 돌을 깨면서 파는 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렇지? 근데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것도 그래 몇 년 동안 공사한다 그러면 진짜 몇 년 동안 계속 땅만 파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계속 안에 포크레인 들어가서 파고 앉아 있다고 그러다가 땅이 딱 견고하게 파지고 나면 그 다음 어때? 그래 이제 시멘트 붓고 철근 딱딱딱 받기 시작하면 이런 말 하면 그런데 저거 부실공사 아니야?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며칠 있다 오면 이만큼 올라가고 며칠 있다 올라오면 이만큼 올라가고 막 쑥쑥쑥쑥 올라가 이거 5년 기간 5년 공사 기간 동안 3년 땅 파고 이제 2년 동안 이걸 올리는데 얘야 워낙 견고하게 올리니까 2년이지 다른 건물들 같은 경우는 진짜 뭐 내가 말했잖아 아파트 같은 건 정말 올해 말에 완공이래 그랬는데 올해 초에 가도 아무것도 안 보여 뭐 뭐야 이래 그러다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면 쑥쑥쑥 올라간다니까 땅만 제대로 견고하게 딱 파고 나면 건물의 높이는 그 다음부터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 이건 기본이야 기본 기본 상식이야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려는지 여러분도 느꼈을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올해 그렇죠 올해죠 올해 수능 11월 보기 전 10월 9월 8월 이때 또 막 느꼈을 거야 뭐 마지막에 진짜 열심히 하고 뭐 엔제도 풀고 모의고사도 풀고 뭐 기출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지만 뭘 느껴 결국에 막 미친 듯이 점수가 오르고 정말 잘하나 이제 뭐가 탄탄하냐면 기본기가 탄탄해 기본 개념 자체가 아주 탄탄해 탄탄하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모의고사를 풀던 엔젤을 풀던 뭘 풀던 간에 막 완전 쑥쑥 흡수하고 또 아 이 문제에서 쓰인 개념이 이거 이거 이거구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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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머릿속에서 막 회로가 잡혀 나가거든 근데 처음부터 개념 아 봐봐 뭔가 서둘러 막 개념 이런만 하면 돼 교과 개념도 제대로 돼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과 개념도 에이 막 실전 개념부터 막 하고 무슨 바로 기출 들어가고 막 어 목표는 높다 보니까 내 실력은 지금 이런데 목표는 저렇다 보니까 막 잘하는 애들이 막 한다는 거 따라가지고 막 나도 막 어려운 거 풀고 막 이러면서 우왕좌왕한 학생들 많을 거야 한 건 열나 많을 거야 그치 뭐 들은 것도 많고 한 거 되게 많아 근데 막상 막 마지막 가서 아 나는 왜 안 오르지 나는 뭐 해도 계속 똑같지 이유가 뭘까 기본기가 안 돼서 그래 그랑 똑같아 땅을 파는데 엉망진창으로 파놓은 거야 제대로 파지도 않고 건물은 이런 거 짓고 싶은데 막 삐뚜르게 파고 무슨 뭐 파다 말고 막 엉망진창인 거야 이게 올라가겠니 완전 부실공사지 그치 여러분들한테 내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많은 N수생들을 내가 볼 거 아니니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바뀌니 내가 2012년에 런칭했다 2012년에 그럼 니네 그때 언제야 연락 귀여울 때지 니네 막 아기고 막 뛰어내릴 때 그때부터 내가 여기서 맨날 수험생들한테 아 이러고 있었다고 그럼 얼마나 많은 수험생들을 내가 매년 봐왔겠어 일단 N수를 시작할 때 마음이 약간 급해 급해 이게 N수 이제 하면 마음이 이제 그러니까 뭐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아마 지금은 그래 한번 해보자 다 죽었어 막 이런 마음 들 거야 그래 좋은데 그러면서 뭐부터 나오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 그래 내가 그래도 작년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으니까 하면서 정작 자신의 기본적인 게 탄탄하지 못했던 이런 거를 반성하지 않고 한번 지금 이러고 있을걸 아 내년에는 무슨 강의 들을까 아 작년에 이거 듣고 이거 말고 이거 들어볼까 저거 들어봐 저게 좋대 뭐 들은 건 되게 많아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커리가 어쩌고 저쩌고 요렇게 요렇게 타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거 일단 결국에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고 그치? 자기가 하는 거고 물론 강의 자기한테 잘 맞는 좋은 강의 잘 선택해서 잘 들어야지 그래야 성적 오르지 나한테 맞는 강의 되게 중요해 그거 작년에 다 경험했 작년에 자꾸 작년에 미안해 올해 올해 여러분 다 많이 경험했을 거라고 봐 어 그런 건 엄청 중요한 건 맞지만 그거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기를 풍탄하게 다져야 돼 탄탄하게 탄탄하게 그래서 어 서두르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 막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많은 연습을 내가 이렇게 보면 결심 딱 하고 뭐 하냐면 지금 바로 기출부터 막 해 그래 기출부터 일단 기출 내가 완전히 다 빨리빨리 끝내버리고 뭐 개념이고 기출이고 막 빨리빨리 해가지고 뭐 한 2월까지 뭐 3월까지 다 끝내버리고 뭐 2월 3월부터는 뭐 엔젤을 들어가고 막 그냥 모의고사 한 6월부터 막 연락해 볼 거고 막 막 아주 의욕이 앞서 어 의욕이 앞서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그래서 어 기본기를 좀 탄탄하게 지금부터 차근차근 좀 다졌으면 좋겠다 어 그래서 나 이제 이렇게 말할게 여러분들 10월달 9월달 8월달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봐 그때 진짜 열심히들 했잖아 특히 9평 이후에 되게 열심히 했지 9월 10월 막 11월 수능 때까지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때 열심히는 했지만 뭔가 기본기가 되게 흔들리고 있고 막 그때도 막 개념이 헷갈려가지고 또 뭐가 헷갈려서 막 찾아보고 막 이랬던 경험들 있잖아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그렇게 되면 안 될 거 아니야 내년에 진짜 9월달 이후에는 막 개념 같은 거는 진짜 아 어디에 뭐가 있고 교과 개념이 어떻게 됐고 실정 개념이 어떻게 막 완전히 완벽하게 딱 정리가 됐고 영어로 수능이 딱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그러려면 일단 이제 어 앤술은 이제 시작해야지 라고 마음 먹었잖아 아 좋아 좋아 여러분 꼭 요렇게 했으면 좋겠어 너무 서두르지 말고 너무 서두르지 말고 교과 개념부터 차근차근 실정 개념까지를 먼저 다뤘으면 좋겠다 알겠어 어 진짜 겸손하게 겸손하게 어 아까 방금 내가 롯데월드타워 여러분 롯데월드타워 지울 거야 진짜 그만큼 제일 높게 올라갈 건데 그거 올라가려면 땅이 진짜 견고하고 확실하게 파져야 돼 그래야만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꼭 하셔야 돼 너무 서두르지 말고 겸손하게 교과 개념부터 차근차근 실정 개념 뭐 일례로 이런 경우 많아 쌤 작년에도 아니 작년에 자꾸 우리 모의고사 계속 볼 때 또 수능 때도 그래 어 쌤 자꾸 실수해요 계산 실수했어요 이런 학생들 많아 어떻게 하면 계산 실수를 줄이나요 그럼 그냥 이렇게 말해보죠 쌤 아들은 지금 중학생이긴 한데 쌤 아들이 초등학교 때 막 조금 막 더하기 빼기 곱하기 할 때 이렇게 보면 막 풀다가 실수해 그렇지 실수하는 거 막 보고 있거든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금만 뭐 어려운 것도 아니야 8 더하기 5인데 뭐 18 더하기 5만 되도 아 막 킬러 문제다 이러면서 막 막 애들이 어려워해 처음에 막 그러거든 응 근데 그게 처음에 이론만 갖고 몇 개 풀어보면 실수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나중에 실수를 안 하고 쫙 하지 그냥 많이 풀어보면 그렇지 정말 많이 풀어보면 많이 풀어보면 사실 그래 지금 와서 얘기해보자 계산 실수 많이 해요 왜 계산 실수 많이 할까 많이 안 풀어봐서 그렇지 그렇지 않아 쌤 저 지수로그 연산에서 막 로그 같은 거 더해야 되는데 곱하고 있고 나눠야 되는데 빼고 있고 그렇지 그런 경우 많잖아 막 헷갈려가지고 잘못하는 경우 있잖아 연산이 조금만 복잡하게 나가면 버벅거리면서 막 못해 그거 왜 못할까 솔직히 얘기하면 옛날에 많이 안 풀어봐서 그래 잘하는 진짜 극상위권 애들은 그거 막 문제없이 풀어내는 이유가 뭐야 어렸을 때부터 맨날 수확체가 안 갖고 맨날 그거 풀었으니까 그렇지 엄청 많이 풀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우리 진짜 겸손하게 지금 여기서 저 지수로그 연산 몰라요 상악함수 연산 기본적인 거 몰라요 라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인수생이 결심했으니까 그러나 진짜 겸손하게 난 지수로그 연산 모른다라고 정말 생각하고 또 지수에서 로그로 넘어가면서 이 지수에서 로그로 연결되는 거거든 그 유도 과정까지도 다 교과 개념 차근차근 설명할 수 있고 설명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 지겨울 정도로 많이 연산 같은 거 계산 기본적인 연산 거기서 막 복잡한 연산도 막 풀어낼 수 있는 그 힘 알겠어? 그 힘 그 힘을 길러내야 돼 서두르지 말고 길러내야 돼 여러분 그걸 길러내야 여러분 진짜 내년 2016 수능에서 슈퍼 초 대박 나야 슈퍼 초 대박 난다고 근데 벌써부터 마음 서둘러가지고 아 뭐 됐어 됐어 나 알아 알아 이러면서 뭐 벌써부터 무슨 그래 실전 개념이니 그것도 건너뛰어 그냥 바로 기출 들어가고 아니요 이제까지는 아닐 거라고 믿는데 바로 기출 들어가서 막 그냥 지금부터 막 달리고 막 이러잖아 그럼 뭔가 뭐 뭐 좀 약간 뿌듯한 뭐 뭐 느껴지겠지만 진짜 딱 이럴 거야 건물을 막 또 바로 올리라 그러는데 뭐가 안 올라가 뭔가 안 올라갈 거야 부실공사 느껴져 계속 어 그러다가 또 여름쯤 돼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이러면서 뭐 다시 개념을 봐야 되나 이러지 마시고 마시고 지금 겨울에 겨울에 겸손하게 교과 개념부터 차근차근 실전 개념까지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? 자기가 연산이 좀 부족하면 계산 실수하면 많이 더 풀어보시고 알겠어 꼼꼼하게 알겠나요? 그렇게 차근차근 한번 해나가신다면 어 진짜 2026 수능에서 정말 슈퍼초 대박나서 여러분 정말 어 그 뭐 또 메가패스트 다 환급 받을 거야 그치? 어 더 받을 거야 더 받을 거야 환급 알았어? 근데 내가 저번에 더 받을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뭐 더 받는 조건이 아주 까다롭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건 뭐 더 받고 안 받고 모르겠고 하여튼 환급 받을 거야 알겠어? 환급 받고 진짜 그럴 거니까 여러분 그 딱 확신 갖고 한번 제대로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오케이 어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자 내가 이제 작년에 아니 작년에 미안 작년에 올해 올해 10월 9월 달에도 내가 계속했던 얘기지만 얘들아 공부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야 이걸 기억하셔야 돼 공부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걸 기억해 경험해 봤죠 어 이렇게 밑빠진 독이 있어 물을 부어 그러면 어때 빠져나가지 우리 뇌가 어쩔 수 없어 공부한다고 거기서 차곡차곡 다 쌓이는 게 아니라고 차곡차곡 쌓이지만 막 계속 빠져나가 사실 공부 잘하는 건 이거 빠져나가는 거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이게 공부 잘하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관리해서 야 우리 밑빠진 독이 있는데 거기다 물을 부는데 이걸 어떻게든 안 빠지게 하겠다고 밑에다 뭘 막고 막고 막 해봤게 되니 잘 안 돼 그래도 빠져나가는 건 사실 어쩔 수 없어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러면 빠져나가는 건 어쩔 수 없으면 어떻게 하면 밑빠진 독에 물을 갖다가 가득 채우니 그치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많이 들이부어야지 그치 엄청나게 들이부어야지 또 독이 조그만 하면 안 되겠지 독이 엄청 커야겠지 그치 그러면 기초공사를 한다는 건 뭐냐면 독의 크기를 점점 크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지금 이 시기에 교과 개념 차근차근 또 수학 상하 여러분 중요한 거 다 알고 계시잖아 고일 수학 고일 수학 수학 상하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수령에 필요한 것들 다시 한번 지금 막 정리해 나가면서 독의 크기를 엄청나게 넓히고 넓히고 그치 그 다음에 갖다가 물을 계속 들이부는데 밑빠진 독에서 물이 안 빠져나가려면 엄청 중요한 포인트 꾸준히 꾸준히 그치 꾸준히 봐야지 어떨 때는 막 갖다 드리부어가지고 이렇게 쌓아놨다가 갑자기 슬럼프 이러면서 빠지게 하면 뭐해 그러면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꾸준히 꾸준히 갖다 붓고 또 많이 부어야지 많이 부어야지 꾸준히 또 하지만 또 많이 부어야지 그치 그리고 또 방금 말한 것처럼 독의 크기를 또 크게 넓혀야지 맞나요 그렇게 여러분 올해 열심히 한번 달려보자고 알겠어 이것도 꼭 기억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야 공부는 그래서 뭐 이제 이게 어떻게 지금 이제 결심을 딱 해 그러면 요이 딱 하면서 막 또 열심히들 해 보면 막 열심히 하고 뭐 막 어 그래 선생님 말 맞는 것 같다 그럼 이제 교과 개념이랑 실정 개념 꼼꼼하게 한번 끝내봐야지 이러면서 뭐 뭐 쌤 뭐 무불기 좋아요 그쵸 뭐 그거 빨리 다 듣고 이거 듣고 난 다음엔 이제 또 뭐 그래 뭐 다른 선생님의 이거 뭐 듣고 뭐 이러면서 혼자 뭐 계획이 있어 그래 좋다 거야 좋다 거야 그러면서 막 독도 넓히고 꾸준히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사실 꾸준하게 수능 때까지 가져와야 돼 근데 그거 사실 쉽진 않아 절대 쉬운 건 아니야 쉽진 않거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뭐 이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올해 11월 달에 수능 딱 끝나고 그 성적표 받았을 때 그 속상함 막 주변 친구들 중에서 막 잘 봐가지고 대박나서 막 좋아하는 거에 대한 그 부러움 그치 오 그거 만만한 거 아니야 맞죠 오 그거 쉽고 쉬운 감정 아니거든 그거 2026 때 또 거끄면 절대 안 될 거 아니야 2026 쓸 때는 오히려 막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뻐서 막 기절해야지 기절해야지 주변에 막 부러움을 사고 이렇게 만들어야지 만들어야지 그렇게 만들려면 만들려면 어 꾸준하게 많이 열심히 그치 그리고 어 너무 서두르지 말고 꼼꼼하게 차근차근 기초부터 하나씩 해나간다면 여러분 반드시 어 슈퍼초 대박 날 거에요 알겠어요 뭐 좀 더 자세하게 뭐 커리큘럼 무슨 뭐 이런 내용들은 다음에 또 이제 선생님 뭐 매아 캐스트 워낙 많이 올리니까 다 올릴 거고 오늘은 일단 엔수를 결심한 학생들한테 원래 고민 좀 많이 했어 사실은 원래 사실은 이 엔수 캐스트를 찍을 때 처음엔 야 웬만하면 하지마 막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랬어 하지 말고 조금 더 일단 대학 지원도 해보고 그 다음에 해봐 이제 이런 얘기를 할까 원래는 사실은 고민을 했었는데 내가 요즘에 그래도 우리 작년 불꽃 패밀리들 많이 만나고 있거든 개인적으로 선생님한테 막 연락 와가지고 쌤 뭐 밥 사주세요 뭐 해주세요 해서 그러면 이제 잘 본 학생도 있고 못 본 학생도 있고 뭐 많이 만나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하고 있는데 음 일단 특히 이제 엔수를 결심한 학생들은 걔네들한테 내가 뭐 다시 해봐 그러니까 뭐야 그냥 올해 좀 가봐 뭐 이런 얘기보단 그래 이왕 결심한 거니까 벌써 결심이 확고하더라고 다들 확고하면 그래 이왕 결심한 거 제대로 한번 해봐 이 얘기에 더 위로를 받고 그래 한번 제대로 해가지고 진짜 2011 때 슈퍼초 대박 날 거야 진짜 슈퍼초 대박 날 거야 이런 마음들을 갖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서 내용을 바꿨다기보단 이 얘기를 지금 해줘도 될 것 같아 이제 성적표 나오고 그치? 성적표 나오고 뭐 엔수 결심했다면 제대로 한번 달려보세요 알겠죠? 그럼 뭐 이런 걱정들이 또 조금 있을 거야 엔수하면 1년 더 플러스 되잖아 그러면 아 내가 친구들보다 내 주변보다 1년 더 뒤지는데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이 엄청나게들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는데 그리고 내가 45살 먹은 아저씨로서 얘기하는데 사회에 나가서 1년 아무것도 아니야 알았어? 니네가 올바른 방향만 잡고 나간다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알겠어? 그게 바로 다 뒤집을 수 있어 다 뒤집을 수 있는 거니까 막 내가 1년 뒤졌으니까 어떡하지? 이런 생각은 진짜 1도 하지 막 주변에서 날 막 더 루저라고 날 더 뒤처진 사람으로 바라보면 어떡하지?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일단 너한테 별 관심 없어 알겠어? 아무도 관심 없어 네가 오히려 내가 이러면 어떡하지 하는 그 모습 보고 더 쟤 이상하다 이럴 거야 진짜 딱 그 말이 맞아 알겠니? 너네 오히려 당당하게 아 그래 그럼 뭐 나 엔수할 건데 대신 나 슈퍼축 대박 날 거야 열심히 해서 잘할 거야 이러면 더 멋있어 알겠어?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고 한번 제대로 차근차근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알았죠? 쌤도 쌤도 진짜 열심히 할 거야 더 열심히 할 거야 선생님도 꾸준하게 더 열심히 차근차근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볼 거야 알겠지?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왕 시작한 거 열심히 한번 달려봅시다 알겠죠? 수능 대박 날 거예요 오케이? 그러면 열심히 하세요 잘했죠? 파이팅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